나경원 언니 리필이 이어차이 되십시오. 분명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불통이 켜져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대민안 나라를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이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됩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뭐 하나 제대로 했습니까? 안보 파탄했죠? 경제 폭락했죠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부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안보 해체요.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뭐 9.19 남북군사 합의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판문점 선언을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비핵화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장해제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 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빠르게 해체됐고 오늘 이 정박 귀순 사건이 바로 그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 설명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저희 깜짝같이 속을 뻔했습니다. 그 어민이 사진 찍으셔서 그래도 올려주셔서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저희 그 어민 사진 찍은 어민 보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그 어민 찾아서 저희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해상, 해경, 육군 경계 다 뚫렸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더 큰 의혹은 바로 국정원이 추진한 신문 과정입니다.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습니다. 그들이 대공 혐의가 있다면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심기 흐릴까봐 빨리 보내준 겁니다. 대공 혐의점이 있는 한마디로 군사기밀 정찰안 이런 2명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탈북하려고 했다면 그 2명 기어이 빨리 2시간 조사하고 결정했어요. 보낸 거 한마디로 역시 김정은 눈치 보면서 계속 귀성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도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합니다.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이 정부는요 제가 북적북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냐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몰라 그저 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대충 대충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일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유한 땅 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전박 귀순의 게이트 그 진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분들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정말요 성화제 여당 해도 너무합니다. 나를 치기 선거법하고 지금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답니다.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하자 이런 거 밝히자 했더니 정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쟁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이 모든 책임 아까 신원십 장군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부터 모두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저희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해서 고발 추진하겠습니다. 고발 추진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사과라 경제라인은 우리가 경제청문회 하자니까 놀라서 바꿨습니다. 경제라인 교체해봤자 뭐합니까 그대로 하는데 외교안보라인 교체해라 국정교사 즉각 수용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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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